요즘에 대세가 있잖아요 브레이브걸스 롤리는 따라하는 거죠 멋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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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잖아요 요즘 브레이브걸스 대세야 이거 멋있어요 멋있어요 하늘 다 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폰 끼세요 이거 아세요? 떡볶이님 어서오세요 이거 뭔지 아실까? 아니에요 아니에요 롤린 아시죠 롤린 거기서 나오는 춤인지 알고 왜 그래? 웨이브도 잘해요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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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잖아요 아 내가 부끄러워 떡볶이님 어서오세요 내가 부끄러워 나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웨이브 장난 아니에요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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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뽀뽀님 해 주잖아 알았어 여보 열심히 해 아 힘들다 나 안해 이거 인사가 힘든 거라니까 나 안해 어서오스 시리티비님을 위해서 특별히 롤리 가오리 댄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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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 갑자기 계속 계속 웃어놓은 거 있어 자 가자 가자 롤리 롤리 우와 뽀뽀님 이거 할 때마다 나온 거 같아 뭐야 아 희한하네 다음부터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방송할 때 하하하하하 구 안해 wiped 쿠 secrets 쿠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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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 하고 있었다고 좋게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